자기야, 많이 먹어 응 뭐가, 뭐가 내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 내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단 한 가지 단점 나보다 못할 요리 솜씨 밥도 못해, 국도 못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해 라면을 물도 못 맞추고 간장이지 콜라지도 구별 못해 너를 너무 좋아하지마 너를 너무 사랑하지마 정말 이대로라면 결혼했죠 웬일인지 어느 날 저녁 초대한다며 너의 집으로 나를 불렀진 나는 기대했었지 굶고 굶고 또 굶어 네가 해줄 맛은 저녁 기대하며 상상하며 상상하며 숟가락을 등 글 수가 이렇게만 없어도 되나요 되나요 도대체 무얼 없는 건가요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만든 게 더 나을 것만 같아요 맛이 어떠냐 내게 무슨 내용 또 내게 무슨 의미 있나요 정말 맛있다라고 했더니 그녀 수면 한국들 춤에요 날 살려줘 며칠 동안 그녀 아무 연락 없고 그녀 친구 통해 안 그녀 예수씨 영어 일어 아무 날 네 하 할 하 할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달려갔는데 이렇게 맛있어요 되나요 되나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건가요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이 어떠냐 내게 묻네요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알고 보니 그녀는 나를 위해서 요리하고는 다녔던 거죠 나는 그것도 모른 채 이렇게 맛없어도 이렇게 맛있어도 해나요 해나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건가요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이 어떠냐 내게 묻네요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어린 애 난 처음이야 자기야 배불러? 누구냐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